일단 그렇다 치고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욕 오지게 맡겼네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주식후기원님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금량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금량 이거 아껴두고 있었던건데 금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오늘도 이 서포터즈 가입해 주신 복도리님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주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금량 자 오늘 한번 가보죠 오늘 오버시팅 상당히 크게 나왔죠 24,500원 상한가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시가총액이 벌써 1조 4,222억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매출액이 약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크게 시팅이 나왔습니다 거의 7배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여기 이렇게 매출액이 좀 크게 나온거 요거는 환차익 부분이 좀 약간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이고 부채비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보율도 없는 상황 그 다음에 bps 보시면은 뭐 이것도 약간 참담합니다 주가에 비해서 왜 이렇게 금량이 올라가느냐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동일업종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퍼 자체가 엄청 높죠 79% 80% 가까이 되는건데 다른 동전업종 뭐 엘지학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에너트케미칼 이런 쪽으로 보면은 거의 한 3배 이상이에요 3배 이상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그렇게 bps가 높지 않죠 청산가치가 상당히 낮잖아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주당순이익이 무려 523억이고 523원이고 거기다가 포스코라는 곳이 뒤에 이제 있으니까 어느정도 요거는 이해가 되겠죠 자 금양은 ncma 배터리 제조 과정에 필요한 지르코늄 첨가제 ok 그리고 리튬 미세강호 2가지 에서 독보적인 화재 안전성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요즘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어저께 제가 뭐 광무하고 엔캠 했을 때 그 전해질 엔캠도 요거 화재 안전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뭐 금량의 지르코늄 첨가제는 알루미늄의 도핑이 되가지고 화재 안전성을 기사가 막 발로 쓰나 봐요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있고 수소산업에서 중요한 기술이 백금총매 기술인데 금량이 순수 국내 자본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무려 1조 4천억이니까 가능하겠죠 자 백금총매 기술은 최첨단 고난도 기술이라 지금까지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열 손가락이 들지 않을 정도로 뭐 고위기업이 많지 않다 그런데 금량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좋아요 매출액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영업이 이 정도 된다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발포제 산업을 넘어서 2차전지 백금정매제를 활용한 수소연료까지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요새 핫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산업 이것도 나오죠 수산화 리튬 뭐만 하면 수산화 리튬 뭐만 하면 2차전지 뭐만 하면 수소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2170 배터리는 뭐 SGS의 성능평가를 통과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전격 용량 대비 90%의 성능을 구현을 한다 그리고 경쟁사에 밀리지 않는 품질을 지닌다 어쨌든 간에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경쟁사가 100% 이상이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최대주의들 봤어요 유광지라는 사람이 있고 KJ 인터내셔널 KY 에코가 있어요 요거 두 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특수관계인 이지만 법인 채만 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조회 또는 요구 풍문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유 리튬 광산을 콩고에다가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분야에다가 양해각서를 갖다 체결했다 제가 MOU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별 의미 없다 파괴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사진 찍고 뭐라고 그래도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콩고의 만원호 광산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호주의 자원개발 회사 여기와 CATL이 공동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사업보고서를 보셨어요 사업보고서 사업의 개요 광산의 주 원재료는 발포제의 반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발포제의 반제품 그리고 고부가 같이 발포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 발포제에서 지금 몇십년에 발포제만 하다가 수소 2차전지 지르코늄 이렇게 가는거에요 2차전지에서 요거 뭐 원통형 이렇게 가는거구요 지르코늄 백금총매제 이렇게 가는거에요 이렇게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요것도 어쨌든 간에 화학쪽이니까 화학쪽이니까 조금 더 뭔가를 해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라인을 뚫다 보면은 여기까지 올 순 있겠죠 다른 회사처럼 뭐 캐릭터 사업 하다가 갑자기 리튬 사업하고 뭐 이런거 보다는 훨씬 더 말이 되는거죠 이거는 배터리 소재 사업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핵승 소재인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과 지르코늄 첨가제를 추진 중이다 뭐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뭔가 나오는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줘야 겠죠 이게 또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변경이 되었다 매우 미세한 입자 크기를 요구를 한다 요렇게 되어있고 그죠 계속 요런걸 보면은 뭐 어떻게든 간에 요런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거에요 2차전지 수산화 리튬 리튬이 가장 가장 핫하니까 리튬 이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수소 연료 전지 또 여기는 한 단계 넘어가서 리튬에서 수소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소 이거 제가 그 아리백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친환경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친환경이 지금 에너지 자원으로 인해서 조금 무너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수소에 대해서는 요게 가능해요 지식산업센터의 수도 수소기술 콘텀센터 건립을 위해 가지고 요렇게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도담 개발 뭐 요렇게 해가지고 2021년 10월 29일 아직 1년 안됐죠 1년 안됐는데 한 165억 정도의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13억 2천 9백 요 정도만 작년에 썼고 올해는 한 7억 2천 6백 정도 요정도 썼는데 13억 정도로 그리고 9억 1천 2백 9억 1천 2백 정도로 위에서 들었던 지루코뉴 백금 가능한가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엘제학이나 lnf 나 에코프로나 뭐 이런 애들이 연구개발비에 쓴 금액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거였나요 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수상합니다 자 2차선지산업 2차선지산업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2170 원통용 이튬 에너지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생산을 추진 중이다 아직 생산은 하지 못했다 그죠 생산을 하지 못했고 정격 규격 대비 규격 대비 90% 정도다 요게 아까 기사에 있었죠 그죠 뭐 저온에서 방전출력이 매우 우수하다 요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연간 200만 셀을 양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 검토 및 발주를 진행하고 있대요 아직 없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 본사부지에 드라이룸을 구축을 했다 아직까지 뭔가 가지적인 건 없어요 가지적인 게 없다 어디서 많이 봤죠 리튬 플러스 같은 거 리튬 플러스도 그렇고 뭔가 얘들이 확 보여주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의문 요거는 뭐 탄산 리튬으로 25톤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과거에 EV와 50톤 받기로 했던 것 중에 절반인 거고 이것도 뭐 크게 의미 없죠 자 계속 봅시다 아까 연구비용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바뀌었죠 아까 연구비용이 요거 다 많은데 요거는 1분기 보고서 1분기 보고서 22년 3월에 나온 거 3월자여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내부 연구기관 있죠 연구개발 실적 보시면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진행하는 건 진행 중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딱 20년 7월 10일 요거까지 하고 딱 끝나요 딱 끝나는데 자 다음 거 단기 보고서 봅시다 6월 달에 찍히는 거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여기 쏙 나와요 여기 진행 중이라고 아까 했어도 되는데 진행 중이라는 얘기 없이 쏙 나오는 거죠 그죠 갑자기 1분기 만에 없던 기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연구개발 비용은 변함이 없다 위험 볼까요 여기 보세요 그죠 연구개발 비용은 변한 게 없죠 그러면 2차전지까지 이 금액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와 다른 대기업들은 돈을 호구처럼 썼나 봐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20 몇 억 30 몇 억 써도 얘들은 뭐 5만 거 다 할 수 있는데 백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개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기업을 어 중소기업 중에 엄청난 곳을 대기업이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박사도 대기업이 LG화기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갑자기 톡 튀어나온 거 자 제품 주요 서비스를 봅시다 주요 서비스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없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생산 안 했으니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체를 한번 봤어요 전환사체를 그냥 중간에 다 뛰어 넘었어요 별 필요 없는 거 같아서 43회차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20회차 넘어가는 거는 미친 거다 이거면 이상이 엄청나게 높다고 했고 삼부토건이 한 120회차인가 하여튼 뭐 이 정도라 가지고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60회차인가 120회차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알게 모르게 이거는 43회차까지 갔어요 그리고 미상환사체를 봤더니 366억 366억 와 여기 이제 투자한 사람들 불만 많겠죠 이거 빨리 전환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전환가액은 4140원대 초반 오늘 얼마 있습니까 주가가 2만 4천원 넘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환청구 다 할 수 있죠 지금 구간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366억이 전환을 하자마자 팔면 여기 6배가 되는 거예요 368 1800억 이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전환하는 사람 노놨죠 저라도 빨리 하고 싶겠죠 자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찜찜하잖아요 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연구 비용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에 따른데 백금 2차전지 이거는 또 원통형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죠 설비양산 의문이다 의문 알 수가 없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문이 있으니까 한번 봤죠 한번 봤는데 요 보면은 임원들이 6개월 5개월 10개월 9개월 최근에 다 들었어요 그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자 봅시다 뭐 하나케미칼 오케이 가능하죠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현대 GS글로벌 뭐 요거 전부 다 섞어서 하나 봐요 하나 GS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G화학까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왜 나오죠 세원 ENC 이게 핵심이죠 세원 ENC 이 사람이 핵심인 겁니다 세원 ENC 관리본부장이 현 경영기획 팀장으로 6개월 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원 ENC 우리 많이 봤죠 최근에 어디서 봤습니까 세원 ENC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뭐 화공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뒤에 한번 봅시다 뭐하는 회사인지 세원 ENC 게임사업 최근에 화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죠 근데 여기에 경영기획 실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 판타지 R&D 가상압 가상자산 블록체인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식병합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유통주식수 너무 많고 전화자체 많은 애들이 유통주식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 자회사 스페이스 세원을 설립을 했대 한국형 위성 로켓을 넣는 오씨 대단하네요 그죠 위성도 하고 블록체인도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까지 하고 또 쭉 있겠죠 뭐 아제르바이전 뭐 열교환기 공급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한 시총이 한 1조에서 10조 정도는 되면은 이 사업들 모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석세스 로켓과 기술 제휴까지 했다 그죠 이제 로켓까지 로켓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무 많잖아요 다재다능합니다 또 여기 보면 현장 pcr 진단으로 가축전염별까지 그 다음에 아람바이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cb 도 막 다른 데 거 사와가지고 재매각을 하고 다 이유가 있겠죠 플랜트기 최근에 공급하고 신주 이수코 부사체를 갖다 발행을 하고 당연히 발행을 하겠죠 저렇게 테마를 띄워 가지고 팔아먹어서 주가를 띄워야 되니까 자 뭐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 OLED 광치료 패치까지 시작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치매 암탈모 그죠 장난 아니죠 광바이오 세원이엔씨와 손잡고 뭐 또 한다 다 이게 이상하게 여러 가지를 갖다 하는 거 문어발실 확장 제가 마탱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화학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딴 짓을 한다 게임 NFT 의료기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진들이 정말 아인슈타인이 와도 이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와도 이걸 다 알 수가 없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플랜트 기기를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문자를 보내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량에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죠 세원이엔씨 최대 주주는 디지털 킹덤 홀딩스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건 EM 플러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M 플러스 EM 플러스 최근에 2차전지 들어왔죠 금량 2차전지 들어왔죠 우연일까요 우연? 우연일까요 그래요 좋아요 EM 플러스 각형 배터리 들어왔죠 각형 그것도 삼성 SDI 출신 책임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강소 그걸 끌고 들어오면서 28개월째 임명 자 금양 6개월 개발된 LG화학 이 사람 LG화학이 뭡니까 원통형 이죠 금양 최근에 뭐 했죠 원통형 이죠 6개월 6개월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원통형 개발했다 그런데 1분기 보고서 3월 거 3월 거에는 원통형 개발이 없었다 연구개발에 근데 2분기 갑자기 나왔다 이 LG화학 연구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이 되죠 되지 않습니까 원통형 각형 근데 이 모든 거 중심에 디지털 킹덤 홀린스가 있다 세원 ENC를 넘어서 그죠 이거 다 추측인 것 같아요 추측일까요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퍼즐이 잘맞이 들어가죠 그죠 무슨 게임하는 것 같잖아요 사라진 원피스를 찾아라 피스 하나만 딱 맞으면 뭔가 그림이 맞는데 이 피스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죠 자 세력지도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 세원 ENC를 통해 가지고 여기 금량이 어쨌든 새로운 이 사진을 세원 ENC에서 받았고 그 이 사진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LG화학 그리고 세원 ENC 같이 선임이 됐다고요 같이 선임이 됐어요 같은 날짜에 차라리 이게 뭐 1년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선임이 되고 같이 선임이 됐고 EN 플러스가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각형 이거 원통형 이렇게 가는 거죠 2차전지에서 필수적인 수산화 리튬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관련 기업들 전부 다 2차전지 하겠다고 지금 난리죠 거기에 여기 전해지 파는 회사 이 연결고리가 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원래 상상의 나래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상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사라지면 나오는 요것들까지 그죠 요것들까지 요것들 리튬 플러스 애들까지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하죠 뭐 저희 추측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나중에 가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겠죠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처럼 그리고 양지사처럼 일단 그렇다 치고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요거 어지게 맞겠네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냥 뭐 여기에 결국 못 들어줄 것 같다니 어쨌든 어거지를 올렸죠 어거지를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 지도에서 종목들은 계속 돌려서 먹어야 되는 거고 전환사체가 많은 걸 계속 털어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량이 43회차 43회차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서 제대로 털어먹고 뚫고 가겠다 43회차 43회차 얼마였습니까 심지어 이 43회차 41회차 이거는 여기 최대 주주가 최근에 사보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평단이 최대 주주가 4천원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전환해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류광지 라는 그 분 야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력주 라는 거는 최대 주주랑 같이 엮이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나리오가 많다면 이 금량 그 금량 이분은 뭐 상당히 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고해 드린 그 차트 흐름 그대로죠 아 이게 뭡니까 이 박스권을 이렇게 상당 기간 엄청나게 오래 유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버시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자 우리 카나리오 바이오 그리고 여러가지 기튬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초록뱀 뭐 쌍방울 이런 애들 전체적인 차트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뒤늦게 했느냐 또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나면 폭등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았더니 진짜 이때쯤 얘기했으면 폭등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오버슈팅이죠 여기서는 진짜 위험한 구간이에요 진짜 뒤따라 가지 마세요 제가 이거 세원 ENC까지 얘기를 했는데 세원 ENC 그거 우연의 일치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딴 걸 간다면 EN 플러스 각형 그 다음 나머지 원형 요런 것들 다 보고 무시하고 간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워낙에 뭐 요즘 욕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워낙에 소설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것도 소설로 끝났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참 좋겠지만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마치 진짜 무슨 뭐 그 그 뭐냐 눈 하나 있는 그 뭐죠 일루나미티 일루나미티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천사왕마인가 그거 그것처럼 하나하나씩 퍼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톰 앵크스가 나와가지고 영화 찍은 거 천사왕마 이런 것처럼 제가 무슨 뭐 추리소 쓰는 사람도 아니고 요런 거 쳐다라는 재미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가짜라 가지고 여기서 손실 보시는 분 없이 다시 이것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리아 SE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상황이 지금 리튬플러스나 2차전지로 몰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가 아니라 조금 대범하게 투기하실 분들은 이건 투기에요 투기 맞습니다 투기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바뀌거나 인생이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니까 저희 가디언즈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고 제가 잘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려 가지고 아 이제 계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상담 받으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너무 불안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고 있죠 저도 이런 거 하나하나씩 깔 때마다 너무너무 욕먹을까봐 무섭고 언제 이 세력들한테 혼날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모두에게 알려야지만 여러분들이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용은 여기서 주말이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주말 간에 또 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으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플러스가 어저께 여기서 그죠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상황 그러면서 납입을 갖다가 유성증자 납입을 기간을 미뤄버렸죠 이런 패턴도 작전주의에 항상 많이 나옵니다 납입 기간을 미뤄버리고 납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다 털어먹는 거 거래미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엑시트를 했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밟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하늘만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이런 거 모르겠으면 예측 가능한 범에서 뭔가 움직이자 그죠 내 앞에 있는 뻘이 있는데 그 뻘이 늪인지 아닌지 굳이 밟아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음장이 있는데 한강에 얼음이 열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밟아서 건너봐야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아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깨지는 게 무서우면 그냥 지하철 타고 건너오면 되죠 아니면 다리 이용해서 건너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갑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해력지도에 굳이 엮여 있는 거 건드렸다가 초상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쉬시고 어쨌거나 손의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섹터 너무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대기업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말간에 뭐 어쨌든 리튬플러스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다음 주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